자 우리 월반집에 위하여 이거 어떻게 안 떨어져? 자 다들 보셨죠? 행복한 바보가 됐어 아니 평소에 술도 안 먹네가 저런 주사 저런 연기를 어떻게 되게 잘해? 이봐요 납방원 기자 집이 어디에요? 납방원이라고 부르지 좀 마시자 납방원이라고 부르는 대표님 납방 빨리 집이 어딘지나 얘기해요 아니요 납방원은 택시를 타고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봤어요 방금? 여기 방금 왔어요 나비처럼 흘려 안녕하세요 아이씨 흥마 동선에서 사거래요 왜? 너 진짜 만취염도 기쩐다 맛있다 엄마 생일까? 시험장한테 오잖아요 관찰할 거 아니하잖아 저 춤하셨다고 막 돌아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 하나도 안취했거든요 미터기 딱 보고 있어요 빠지앤 연기 형이 안취했으면 안취했으면 안 돼